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참 조작을 이렇게 했는데 예당이 의지가 없지만 국민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조작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와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일이 또 언제 일어났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또 그대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서 여러분 그때도 어땠습니까 4.15 총선 때도 개양을 해서 44대 제로로 민주당이 다 사전투표에 승리를 했습니다 송영길하고 윤영선 씨가 붙었을 때도 브루스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송영길이 나왔을 때 송영길과 윤영선이 맞붙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이게 2020년 4.15 총선에서 송영길 씨는 지역 기반이 탄탄했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 상당히 많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조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을 한 겁니다 더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이 숫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양삼동에는 송영길이 플러스 12.7% 윤영선 마이너스 11.8%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정상적인 투표면 제로값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작은 수치가 교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만큼 플러스 쪽을 밀어넣어놓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만큼 마이너스로 쳐박아놓고 송영길이 뭡니까 플러스 9에서 9에서 13%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윤영선은 뭡니까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2% 표를 빼앗은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개양이동에서 11.2%입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아이엠 조작 아이엠 조작 아이엠 조작이지 않습니까 미래 동합당의 이름 윤영선 후보는 마이너스 10.4%입니다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이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짓을 뭐죠 3년 만에 또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때 윤영선이 붙었을 때도 똑같은 조작질을 한 겁니다 조작 규모는 좀 작아졌지 이번에는 급도 좀 났을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조작하다 혹시 걸리면 어떻게 되냐 개양 1동 얼마입니까 여러분 개양 1동 여러분 보시죠 개양 1동 8.9% 마이너스 8.5%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개산 4동 12.4% 3%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2% 개산 3동 플러스 8.6% 마이너스 8.1% 개산 2동 플러스 13%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2.2%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조작을 안 하면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이거는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죠 몇 사람 와가지고 분탕을 치네 야 너가 좀 정신 좀 차려라 나라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면 어떻게 되노 보수가 자기가 불리한 부정선거 아니고 이거 보란 말이야 너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을 얼마나 물러봤으면 뭡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2020년 4.15 총생이 26% 조작을 한 겁니다 송영지라는 게 13%를 대해주고 윤영상의 13%를 빼앗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진짜를 구해보니까 52%인데 승관이가 발표한 건 65% 득표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26%를 조작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26%를 조작하게 되면 두 개 합치면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12.7%에 11.8%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13, 14.5%가 되는 거죠 14.5% 이렇게 26%를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승관인은 송영길이 5만 천 표를 받았다 그런데 진짜로 구해보니까 4만 7천 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윤영선은 승관인은 4만 3만 4천 표를 받았다 진짜 구해보니까 4만 8천 표가 된 거 아닙니까 당락은 바뀌지 않지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이 53%인데 송영길 후보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65% 이렇게 격차가 11%가 어떻게 나옵니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전산 조작의 흔적들이 마이너스 16이란 값을 마이너스 10이란 값을 딱 남아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4표 중앙선거 관련 자료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 자료가 맞지 않아가지고 표가 남는 겁니다 4표 남고 윤영선 5표 남고 조작 안 한다는 게 다 제로입니다 무효표 1표를 더하면 10표가 남는 겁니다 10표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을 해가지고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 자료는 정확하게 중앙선거 관련 발표 자료에 다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조작짓을 해가지고 4.15 총선을 이긴 겁니다 이런 일을 지금도 이렇게 여섯 번째 반복하니까 그것도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세금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냐 말입니다 세금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세금을 받아 운영되는 헌법기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선거 결과를 조작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예요 이런 선거 결과를 놓고 대법원들이 지금 깔아문게 인천연수회를 다 뭡니까 원고적 소송 기각을 내려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민형기님이 이런 글을 남겼네요 한 번은 속을 수 있습니다 두 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세 번 속는다면 공범입니다 부정승거를 막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집니다 그럼 일곱 번째 속는 것은 뭡니까 일곱 번째 속는 것은 바보입니까 바보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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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바쁘면 김건희 여사라도 좀 보고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렇게 이게 나랍니까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앞날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하 이거 정말 참 내가 정말 제가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마치고 나면 부정선거 문제를 제가 손을 털어야겠다는 생각을 굳게 했습니다 너무 오래 했고 집안 식구들도 다 이제 그만하라고 피해가 워낙 크니까 탄압이 워낙 크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번에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원로 작가 가운데서도 과학에 가장 조회가 깊은 문인이 복거일 선생입니다 저는 007 제임스 본드 영화 골든 핑크에 나오는 대사를 즐겨 인용합니다 한 번이라면 일상적 사건입니다 두 번째라면 우연의 일치입니다 세 번째라면 바로 적대적 행위입니다 국가를 전복시키는 행위가 부정선거입니다 결국 부정선거 다섯 번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좌파 연구 집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이거는 강아지 키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고 우리가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인으로 사느냐 문제입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일곱 번이나 계속되는데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말이 안 됩니다 복거일 선생 말씀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부정은 아주 큰 범죄입니다 우리는 선거부정이란 말을 씁니다마는 선거법 의학의 공식 용어는 선거 사기입니다 사기라는 중대한 범죄를 듣고 가는 것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관용도 화합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는 김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